어... 오늘은 튕기지 않길 바라며... 네, 튕기지만 않으면 돼요. 뭐 데카 관리한 거라면. 딜은 튕기겠지? 처음에 제로 바인드 넣을게요. 넣었어요. 파운치 일비랑이 끝나고 바로 해드릴게요. 어? 파운치? 아... 총알찬이 너무 아픈데? 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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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äd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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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른쪽 오... 하 흠... 자 없는 데 inapproprioo 어우 튕길 것 같아. 그때 렉 걸리네? 지금こう 이런 건 불안한데? 둠큰은 불안한데? Они퀸 여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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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리아스? 어, 신사 되면 맨투만요? 킬 쓸게요. 썼어요? 네. 아, 뭐야. 와, 벌써 2, 2, 2야. 킬 쓸게요, 이제. 오, 소모기. 다리 뚜게요. 알아. 나팔 끌어주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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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뭐야, 왜 죽을까? 이야, 이야, 살았다. 주일아? 괜히 낼게요. 아, 도어 좀 가난하실까요? 도어 프리에요. 가인드 좀 써주세요. 네, 가인드 쐈러 왔습니다. 과목 치아. 고기. 아, 이리와. 소시. 간다. 공기. 글쎄. 신사해야 해요. 잘 못해요. 우연히. 한 모비요? 칼 칼 칼 어우 졸나 무서워 변샤니 펑킹이 펑킹 아! 아아 들어오는 펑킹이 어우 뭐야 이거 안살낼 것 같아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모이세요. 도전이 괜찮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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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 아 근데 여기 코안타임 왜 이렇게... 댕기 속속 들어가죠? 뭐지? 거의... 엄청 많이 가는데... 아... 아... 개망인데 이거... 전 색깔 몇이냐? 5요. 아무리 나비 좀 풀어줄 수 있나요? 아... 개망인데... 5, 2회요? 응, 2회 회도. 어, 회도 좀 주세요. 네, 크게 여기를래요. 뭐... Caliente. 2회 그래서 10, 2회, 여러 150 Weekplan 썰어요. curm tight 와 진짜 나 딜 엄청 세졌다 아 뭐 한 번을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구만 너무 싶구만 아 미안합니다 데카 5,2,2,2 아 저 5요 아 바인드 좀 걸으세요 바인드 없어요 아 아 떨어졌다 바인드 제가 걸게요 아 내려갔습니다 아 뭐야 인성질이야 거기 있어요 와 이러면 어떻게 뒤로 하라고 와 좋았습니다 아니 왜 자꾸 밑으로 떨어져 얘는 어디갔습니까 루시드 룩 어디갔다 여기 오른쪽 밑에 있어요 아 올라와 칼로야 아우 앞으로 아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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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거 같은데 느낌 싸는데 하던가 아 아 와 제다임 좋구만 저 한 번 갑니다 네모라이즈가 크길만 나거든요 아 그 한 시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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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죽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때가 된 거 같은데 강공이요 문방일 수도 있고 문방이다 문방 오예 그럼 바인드 언제죠 바람 저 스프 오예 메이저 하늘이 왜 이렇게 튕길 거 같네요 메이저요 고맙이 広 도어 나중에 되면 도어 한번 부탁합니다 오오오 Hill 20초에요 크흠흠 띠바 치마소에요 라람? 바람이요 어어어어 바람이 자꾸 떨어지는거에요 이러니러 바람 바람 왼쪽으로 가시는거에요 이거 하고 나비 부러지에요? 나탈? 끄바에요? 방금 누구 뭐했는지 보신가요? 수고할걸요? 신입 사들이 1타이왕이 나오는거 신입 사들이 1타이왕이 나오는거 간공이요? 어리던가? 아리던가 그렸다 그렸다 그 때 적영인데 어? 누가 에티를 꼽고 밖으로 나갈까 아니면 아니여를 눌러야겠지 위험했군 나갈 뻔했어 와 씨 대박인데 수원수 수원수에요 도어 가능할때 도어 아 받았군요 도어 점프하셔야 돼 아 뭐야 아 나갈 뻔했어 나갈 뻔했어 수종특기 모여야 돼요 소뿌에요 네 조용히 로이 오 바람 맞았을때 음료 조용히 로이 바람 사람수 사람수요 에이저의 선수 아아 와 데크가 3인데 큰일 났다 저도 3이에요 와 저 5 아 나로 진짜 개쓰레기라 진짜 10분밖에 안됐어 오 인키 트레이 여기 트레이 와주세요 파운스 웬만하면 맞죠? 아 왜 자꾸 떨어지지 파운스 파운스에요 님들 혹시 모를 바람 조심 채수께요 네 섰어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아이고 이거 모이셔야돼 수호님 모이셨어요 제가 모이셨어요 파운스 이거 용사의 의지로 막아집니까 되는거같은 이거 안모이면은 님들 이렇게 계속 숨겨져요 해도 쓸게요 해도요 아 맞췄다 아 너 뭐하냐 썼어요 오케이 맞췄다 어 또 튕겨 모이셔야돼요 아는 죽는다 문사장하니까 아 잘 모이셔야돼 가운데로 그냥 딜하지 말고 모이셔 아 어 딜어? 칼 칼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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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찼다 레이저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따가 제일 무서워 수은님 제 카가 어떻게 되세요? 이어 아니 아까 아까 맞으라고 하면서 맞았는데 죽었잖아 저거요? 줄어들께요 누가 바인드 쓸 수 있나요? 바인드 써드릴게요 네, 나이스 설레나요? 어, 설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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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건 있을 거야? 이거? 나가라? 네. 데이터 그거예요, 테레? 데이터 데이터. 와... X됐다... 아... 하... 메이커 피하는게 쉽지 않네 나 미쿠나리였나? 미쿠나리였나? 해도 좀 주세요 해도 지금 30초에요? 미쿠나리옹 시선 흘러 바람 장소 뭐지? 몸박이다 빨리 프레이 쓸게요 웨퍼로 나와가지고 프레이 쓰세요 저희도 좀 주세요 데카 1이에요 뭐야 이거 아직 쿨이에요? 쓸게요 지금요 네 쓰세요 썼어요? 썼어요 아 아 손자마자 깔아졌어 하나요 한국 레이저 에티티레OOF 에티티레OOF 아 아 이거 안 지나갔어 왜 누가 바인드 저 바인드 있어요 아 스킬썼으면 안됐는데 아 그 스킬 썼는데 꺼졌어요 모아써야되는데 ground 아 인정 핸드폰 10초 5초 5초 아, 맞다. 아, 맞다. wcze훨이 없어요? 네. 또 encuentro 더 이진아님도구만. 어, 다행이다. 이진아님도. 하지.. 헤더쿨은 언제죠? 헤더쿨은 2분이요 14분 30분에 가운드 블랙 이전에 펌킹 쓸게요 아 좀만 버티자 체리쿨이네 체리쿨이네 한 번 맞아주시면 안 될거야 가운데 어 살았어 내가 죽었어 다행이다 가는거? 메이저인가? 아 문방이다 엑스 레포 이렇게 많이 죽어도 다 온난화 맞네 가운데 아직 모르시죠 떼진거 14분 언젠가 일단 링 좀 바꿔 말했다 아 레이저야? 아 애플리프 싶은데 가운데 안 나오네 개피 만들어 놓자 그 중 이곳에 골렘 뜨면 바로 출발해야되요 사라운이 올라오셔야 돼요 사라운이 아래 바람 올라와요 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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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거 아예 이거? 제발 이미 편쇼님 태어나지 못해요? 미친거 같은데 태어나서 죽을거 같애 아 태어나서 죽을거 같애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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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 왜죽었어 뭐야 아 난 오데카였는데 와 오데카요? 네네 한 번도 안죽었는데 아 노데카 오 정비 왜 안나오지? 정비 왜 안나오지? 뜰금없이 죽었네 뭐이세요? 샘 샘 샘 아 내 캐릭터 왜 같이 한거 같애 칼이요 미친다 미친다 잠깐만 미친거 어 왜 그렇습니까?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가요 그냥 낼시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갑시다 아 깨졌습니까? 바운드꺼 방금 네 준비할게요 네 자 누가 바인드 거세요 그냥 아 저 준비좀 할게 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아 1일 대거 보인다 보인다고요 가끔 보인다고만 어 어 바 방당 75 와 투표 방당 75 아 아 수고하십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 왜 이렇게 7조 밖에 못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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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네 다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쓰라봐yan 일단 쓰라봐야 일단 쓰라봐야지만 에 쓰임라봐야 일단 소주의 차이 아 소주가 없어 아 소주 하나 먹긴 했습니다만 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펜트 왜 생각을 못했지? 저번에 잘 껐는데 잘 껐는데 일단 슬큐 먼저 주시기